오늘 하나님 말씀은 10편 90편입니다 먼저 읽기는 12절만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0편 90편을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자신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쓴 시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며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쓴 시는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람을 티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지 티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 5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나이다 그렇죠 60만이나 되는 그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홍수처럼 싹 쓸려가듯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놓는 풀 같아요 풀 같다 근데 이 풀은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빠르고 풀 같다 굉장히 허무하게 표현을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귀한데 모세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의 9절처럼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산 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지혜를 좀 얻으라고 제대로 된 지혜를 얻으라고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약간 허무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는 얻어야 될까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뭔가?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읽었던 5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시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엔 돈눈풀 같다 풀 같다 그래요 근데 풀은 아침에 꽃이 비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하루 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짧다 9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 날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다합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10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간 아이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 75년을 산다고 얘기하면요 그걸 날수로 재면 2만 7천날 정도 됩니다 2만 7천날 그러니까 한 5살의 청년은 거의 만 날 정도를 보내서 만 날 정도 보내서 한 만 7천날 정도 남았고요 50세 중년 저는 한 만 8천날을 썼어요 만 8천날을 쓰고 한 9천날 정도 남았어요 9천날 정도 9천날 정도 남았어요 70세 논현은 2만 5천 정도 쓰시고 약 2천날 정도 남으셨습니다 2천날 정도 날짜라도 다니니까 되게 짧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곱에서 4장 14일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로 표현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 안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아주 짧아요 그냥 아침에 그냥 3시 있다가 싹 없어지는 것 같은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Life is short, art is wrong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은 찬란에 불과하다 특별히 온 우주가 존재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찬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모세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뭐가 그렇게 넉넉하냐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왜냐하면 그 세월이 어느새 다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곱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17절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을 행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하라는 거예요 알면 하라 느긋하게 하면 그건 죄다라는 표현이에요 14절과 연결되어서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미루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 걸 안다면 바로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장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제라는 사람이 내일이라는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청년 시절에는 무슨 일에도 큰 보람을 갖고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그만 즐거운 때는 지나가 버렸고 혼자 뒤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놀라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지만 뛸 수 있는 거리는 너무나도 조금이었고 또 그날이 저물어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어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채 반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되돌아가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한 차례 꿈을 꾸고 나면 그러나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하십시오 당신은 머지않아 오늘이 되고 또 머지않아 어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늘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짧게 지나갔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안 하더라도 얼마나 주님 많이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주일 날 이후 3일 동안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짧은, 굉장히 짧았어요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헛돼지 버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15장 보면, 5장 15절을 보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행하니까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제대로 돼요 그래야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죠 그렇죠?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허송세월 헛대일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삼아야 한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영원을 삼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해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지 않아요 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빨리 갈 거거든요 우리는 저 본향을 삼아야 돼요 영원을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절에도 또 보면 우리 오늘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순식간에 다해요 순식간에 일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극장에 이렇게 보니까 18세 언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나도 저거를 들어가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합니다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죠 점심 먹고 졸려서 자기도 모르는데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니 어린아이가 흰머리가 성성한 어른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참 짧아요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세대차 난다고 할 텐데 서유석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 부른 가는 세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을게요 부르진 않고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가는 세월 아무도 붙잡지 못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 본향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야곱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곱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47장 9절에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바로의 길이 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 때문에 이 땅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우리는 더 수고와 슬픔뿐일 수 있어요 빨리 갈 텐데 여기에 너무 메이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요 막 피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럼 더 많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기 영혼이 살 것도 아닌데 또 왜 우리는 영혼을 삼아야 되냐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3절에 그런 얘기하죠 죽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인생은 결국 한 줌 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거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창세의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그렇죠?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린 죽는다라는 거죠 죽은 후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영혼이 기다리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점을 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간단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 점을 많이 쳐주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게대로 살지 않더래요 분명히 젊게로 보면 이 사람 50세에 죽어야 되는데 7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요 분명히 젊게대로 하면 이 사람은 30세에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더래요 그리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점취로 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봤을 텐데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를 믿어야 영혼에 대한 문의를 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새 친구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 일본 동경에 놀러갔대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에 인정해서 걸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돼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이제 호텔로 돌아옵니다 지침오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돌아오자마자 호텔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에레비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좋은 방을 잡느라고 제일 높은 방에 3층의 방을 잡았습니다 근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난감하죠 근데 방이 풀이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래층에다가 이 노비에다가 간이 침대를 많이 들으니까 불이 둘러올 때까지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자 아니다 우리 아무데나 자면 안 된다 그 좋은 데를 잡아놨는데 우리 올라가자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새 친구들이 10층씩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처음 친구는 10층까지 올라가면서 동화 얘기도 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11층부터 20층은 또 다른 친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맞아 우리도 그랬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21층부터 30층까지 마지막 친구는 인생에 힘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병들었던 얘기 사업에 실패했던 얘기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했던 일들을 하면서 올라가요 마침내 30층에 도착했어요 이미 몸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도저히 천근 만근이의 몸이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몸으로 샤워하고 잠이 들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머니 뒤져봤는데 앞불상 키를 받아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키를 못 받아온 거예요 객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느라고 수고하고 어려운 친척들도 도와주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쩔 때는 병이 찾아와서 투병도 했고 투병 생활도 했고 참으면서 살았고 또 시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종말이 돼서 이제는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 키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 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열심히 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는데 천국문을 여지 못하는 키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나는 믿음의 키가 있기 때문에 나는 everything okay 난 괜찮아 그와 가지고 인압한 건 아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댄스 교습소 강사로 춤을 추던 춤을 가르치다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춤을 가르치다가 잠시 쉬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실 겁니까? 이 젊은이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전도폭발 교제를 만든 분이에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인데 그 교제도 항상 그 질문이에요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영혼이 저 천국에 살 건데 멸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멸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디모델스 4장 8절에 보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그 멸류관 갖고 사는 거거든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을 텐데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있느냐 모세는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짧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인생들은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밥 세 끼만 먹어도 행복할 텐데 좀 지나니까 내 집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집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요 그건 큰 착각이 아닐까 그건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은 짧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려도 그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지혜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은 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짧기 때문에 물론 저 영혼한 저 천국이 있지만 짧은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살까요? 간단해요 앞에 두 가지 명심하면 돼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저 영혼을 사모하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 우리는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부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되게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주님 아침부터 저 주님 때문에 만족해서 기쁘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라는 것을 믿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비록 지금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 이거 있으면 기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돈 좀 있으면 기쁨이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슬프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쁠까?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님 때문에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즐거움을 달라고 기대해 본 적 있으세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 그래서 답이 또 10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하니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삶 속에 근심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세요 주님이시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기쁨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땐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있기 땐 기뻐요 근데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기쁨이세요 주님이 기쁨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아침에 주의한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의 내용을 이 시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나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솔직히 모세는요 자기를 만족하기에는 하나님 충분했어요 자기를 만족하기에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기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기뻐야 돼요 함께 기뻐야 돼요 함께 기뻐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는 부부가 오래 사는 시간을 맞았죠 옛날에는 와이프들이 한 5년 더 살았나 그리고 한 70이면 두 분 다 가시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은퇴하시고 둘이서 오래 살아야 돼요 둘이서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이서 꼴보기가 싫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건 기쁨이 없죠 그렇죠?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진짜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와 더불어 늙게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늙게 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늙게 해 주세요 굉장히 포근한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나와 함께 같이 늙어갈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인생의 배우자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낙이 돼야 돼요 낙이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67입니다 아직 건강도 좋고요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애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애들이 저 있는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직장에 다니느라 자식 키우느라 사회활동하랴 또 뭐 신앙생활하랴 자기 일 보느냐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써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점점 제가 외로워져갑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저는 양논원에서 제 생일을 마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줄겠죠 물론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점점 끔찍해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와 더불어 늙게 해줘 이 말이 굉장히 포근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왔을 때 20년 전이 아니죠 83년이니까 30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지나면서 근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그런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늙잖아요 그러면 양논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사는 분들도 양논원에 보내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지네가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매일 싸우면서 뭘 양논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저럴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하여튼 요즘 세대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나와 같이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시를 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요 아내의 이름이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이 시를 썼으니까 아내한테 얼마나 잘했을까라고 생각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자신의 아내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는 3년 전에 죽었어요 나와 더불어 늙게 해주러 이게 재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재혼해서 나와 늙게 해주러 이 얘기가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내는 3년 전에 죽었지만 그 메모리가 아내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추억이 나와 함께 늙게 해주러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믿음의 동욕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늙게 해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포함되어지는 이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하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행하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저 영혼을 사모하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나만 홀로 만족하고 나만 홀로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늙어가며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래서 바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우리는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주님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알기에 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 천국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 땅의 삶이 어느새 즐겁고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쁨되게 하시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우리가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결론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간절히 바라 웃기는 우리 혼자 천국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